틀렸다는 경우는 틀리는 경우에는 이 학생이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못하고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이 끝이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도 이럴 때는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에듀입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경우를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프라임 에듀가 어떻게 대비를 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프라임 에듀에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는 학생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유형을 정리해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경우를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경우가 관계대명사의 단어가 품사가 달라서 정확하게 품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문장에서의 플래는 명사고 밑의 문장에서의 플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명사가 바로 오기 때문에 후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빠지기 때문에 답이 후가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플랜 같은 쉬운 동사나 혹은 쉬운 명사 같은 쉬운 단어는 학생들이 품사를 잘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렵거나 혹은 같은 단어가 명사 혹은 동사로 쓰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fear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명사로 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명사로 쓰이는지 잘 모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목적격이든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답을 써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개념서에도 설명을 했는데 틀렸다는 경우는 틀리는 경우에는 이 학생이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뒤에 품사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끝이 아니고 학생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럴 때는 이러한 비슷한 문제를 많이 만들어줘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게 프라임에 대해서 문제를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작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요. 예전이랑 비슷합니다. 요즘에는 채트 GPT, 인공지능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트 GPT에 다시 왔는데요. 저것에 대한 문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일단은 제가 필요한 게 명사하고 동사의 뜻을 동시에 가진 영어 단어 한 20개만 나열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단어를 이용해서 관계내명사 있는 문장을 만들어주는데 명사인 경우와 동사인 경우를 각각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이 결과가 명사인 경우에는 관계내명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위에 쓰인 단어가 관계내명사 뒤에 나오는 명사 혹은 동사로 쓰이는 경우로 나열해줘 그랬더니 관계내명사 뒤에다 넣어라 그랬더니 이 앞에다 넣어놨습니다. 역시 제대로 되지 않은 예시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채트 GPT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하는 답을 얻기에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한 번에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채트 GPT한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도 정확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개념서에서 썼던 예시문이 있죠. 그래서 개념서에 쓴 예시문을 여기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와 같이 좀 예시를 들어달라. 그러니까 후주로 시작하는 예시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후로 시작하는 예시를 들었는데 뒤에 있는 명사가 얘는 명사로만 쓰이는 거고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답답해서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있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로 쓰이기도 해야 해라고 다시 한 번 명령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위에 예시는 보니까 동사로만 쓰이는 게 나왔죠.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하나 더 안 나왔죠.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동사로만 쓰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랜과 같이 한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와 그다음에 동사로 쓰일 때 관계대명사가 달라지는 예시를 들어줘 했더니 좀 정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있는 단어가 플랜 밖에 또 안 나온 거예요. 다른 단어도 좀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다른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명사하고 동사 쓰이는 사연을 하여 관계대명사가 달라지는 예시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디시전이고 싱즈인데 이게 좀 짝이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시를 들어서 플랜과 마찬가지로 한 단어가 명사 혹은 동사로 쓰여서 그에 따라 관계대명사가 달라지는 예시를 보여달라고 제가 좀 짜증 섞인 목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사하고 동사를 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죠.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고 여기서는 동사로 쓰이는 좀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기도 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그게 맞긴 한데 두 번째 같은 문장에서는 이게 다른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똑같은 단어가 아니고 파생어가 되는 거겠죠. 이것도 명사로 쓰이고 얘는 동사로 쓰였는데 완전히 같은 단어가 아니고 파생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예시도 좋은데 동사와 명사 형태가 완전히 같은 것으로 예시를 들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명사하고 동사와 같은 형태로 된 예시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저희 문제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왔는데 뭐 훌륭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고등학생이 쓰기에는 조금 단어가 쉬운 것 같아서 단어의 수준을 조금 높여가지고 예시를 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고급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 프라이메디 학생한테 맞는 단어를 골라가지고 여기에 맞게 이제 예시 20개 정도 예시를 찾았죠. 그래서 일단 예시문을 이렇게 해서 긴 과정 끝에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 데이터에다 넣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문을 이제 다 긁어서 한글 문서에다 집어넣고 여기는 원래 후즈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답인 후 로 바꿔놓고 이 정답을 다 오답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정답을 적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엑셀로 옮깁니다. 이렇게 엑셀로 추한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프라이메디 문법 데이터 문제에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방금과 같이 13번 문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인 문제 데이터에 넣어서 학생을 풀릴 수가 있고 혹은 13번에서 좀 섞으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많이 풀려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틀리면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출력해서 학생들한테 자신이 안 되는 부분을 훈련할 수 있게 그렇게 프라이메디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이 안 되는 부분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프라이메디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